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쁜 소식 중에 하나를 또 공유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명품 소싱과 명품 병행 수입에 관련된 안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예전에 저희가 7월에 공지가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갔던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저희 회원들과 함께 프랑스의 샤넬을 비롯한 정매장 하이엔드 브랜드 상품들을 소싱 투어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기다렸는데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연수 가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인원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랑스 명품 바잉 연수가 인기가 있냐면 그 이유는 처음부터 대량으로 사입을 하거나 판매하고 싶어도 소싱처가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연수라는 이름으로 그런 경험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명품 바잉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가지 이커머스 시장 중에 단연코 최근에 특히나 명품 판매 플랫폼이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판매 플랫폼을 뿐만 아니라 소싱할 수 있는 소싱처가 없어서 결국 명품을 구하지 못해서 못 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들이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서 명품 시장이 핫하면서 유럽 명품 소싱 및 판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유럽 명품 바잉 연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지는 명품을 바잉 하고 싶고 소싱하고 싶고 판매하고 싶은데 나는 초보라 잘 몰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런 걸 구경하고 싶어 라고 해서 소정의 연수비용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조금만 되시면 저희가 숙식, 항공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거의 무료로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린다. 소싱과 바잉, 사입, 택스 리펀까지 다 알려드린다. 이런 연수, 배우고 싶은 분들이 첫 번째 A타입이고 두 번째 타입은 내가 살 물건 내가 대량으로 몇 억씩 사입하고 싶어. 그런데 어디 가서 사입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택스 리펀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계셔서 난 내 돈으로 사입하고 싶은데 돈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 이 두 가지 형태로 연수의 형태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A타입, 첫 번째 연수 기간은 프랑스로, 첫 번째 주력은 프랑스로 갑니다. 샤넬은 여러 국가 갈 필요 없이 프랑스에 가서 빠르게 예전처럼 2주, 3주 필요 없이 한 6일에서 8일 정도로 프랑스로 우선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냥 배우고 싶어. 그런데 원래 배울 때 돈을 많이 내고 배웁니다. 시중에 보니까 연수하는데 뭐 500, 1000만 원 받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50만 원 정도 내시면 그 50만 원 안에 상봉, 숙박, 바잉, 안내, 교육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어떤 어떤 거 사세요 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비용도 저희 비용으로 대드리는데 여러분은 저희가 시키는 것만 사입하시면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택스 리펀드를 받습니다. 택스 리펀드를 받을 때 일정 부분 저희가 리펀드를 해드리는 구조인데 그래서 디파짓을 300만 원 내시고 선입금하시고 한국 도착하여 택스 리펀드 정리 후 250만 원을 환급해드리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결국 50만 원 내는 비용이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B타입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은 그냥 여러 번 비용 내고 사입할 건데 그 모든 컨설팅을 해줘 라고 했을 때 컨설팅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A타입이 맞고요. 나는 다이렉트로 하고 싶은데 내가 사입할 물건을 어떻게 사입할지 모르겠어 하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맞겠죠. 저는 가능하면 B타입 500만 원보다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A타입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서 가죠. 택스 리펀드를 본인이 받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은 이 근처에 매장 가서 저희가 사입 연수를 할 거고 현지 속도가 저희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들도 같이 공유해드려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께 현지 프랑스에서 샤넬에 포함한 하이엔드 작품에 대한 바잉 연수를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1기 기수가 가고요. 소수 인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계속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면 한 6월 정도까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경험 삼아 가고 싶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명품을 좀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A타입으로 아주 작은 비용으로 연수를 받으시고 나 직접 하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 라고 하면 본인이 가서 직접 사입하시고 택시 리펀드 받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남겠죠. 그래서 한 6일에서 8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카페 공지와 함께 신청서 링크가 있는데 신청서 링크를 남겨주시면 잘 써주시면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전화드려서 인터뷰하고 선정되신 분들만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저희가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카페 회원이고 초창 교육생이고 또 이미 성장해서 명품 사업 하시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 제자분이 성장하셔서 이제 후배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카페 회원 사장님이 알파부터 제 때까지 모시고 하고 저는 한국에서 공원 가실 때 잘 다녀오세요. 인사장도 할까? 어쨌든 검증되고 믿을만한 저희 제자이면서 선보관 셀러분이 직접 현재 한국에서 명품을 직접 수입해서 팔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전화드려서 상담할 예정이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백신은 기본적으로 12월까지 다 맞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과 신청은 아래 신청서란에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명품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대행도 비전이 있지만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로 저희는 명품 쪽으로 계속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